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할거냐면은 어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만드는게 좀 맘에 안들어요 좀 아 마음에 안드는 부분 고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id가 이게 널이잖아요 널인데 이걸 이렇게 하는거 보다는 이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면 옆으로 너무 길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 빌더라는걸 붙이면 빌더라는거 붙이고 빌더 빌더는 여러분 얘가 있어야 되요 얘가 있어야 빌더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비교를 해보시죠 빌더 유저 네임은 유저 1 패스워드는 이메일은 이렇게 여러분 이게 똑같은거에요 이게 자 어떤게 더 보기 좋나요 저는 이게 더 보기 좋은것 같아요 일단 그니까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한거랑 똑같습니다 진짜 똑같아요 자바에서 롬복에서 여기다가 여러분 빌더라고 추가하면은 이런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비교를 위해서 여기다 남겨드릴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 사이트 유저 유투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은 내가 필요없는거는 빼서 넣을 수가 있죠 빼면 자동으로 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아이디 안 넣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아이디에 널을 넣어줘야 되죠 왜냐면 생성자 그리고 요거는 더 좋은거는 요기 순서를 바꿔도 된다는 듯이 그 요거 잘 되는지 하려면은 일단 요거를 먼저 하셔야 되요 예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셔야죠 요 빌더는 다른 곳에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도입을 한겁니다 잘 됐네요 생성에 빌더 도입 생성에 빌더. 생성에 빌더는 있었고 그리고